여러분 안녕하세요. All New 공감영어의 제인입니다. 자 공감영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게리직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직 영어가 개편된다고 하죠.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두 문제에서 일곱 문제로 문항수가 증가되었다라는 점이었죠. 자 그 전에 비해서 영어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었고 차지하는 점수가 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업무가 반영된 생활영어를 출제하겠다라는 공시였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업무가 반영되었으니까 게리직에 딱 맞는 게리직 특화된 영어를 내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죠.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게리직 영어가 게리직 특화 영어로 생활영어이고 또 업무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걸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합격을 하려면 그럼 무슨 공부를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할까?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부터 해보도록 하죠.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우정청에서 예시 문제를 세 개의 대표 유형을 줬습니다. 보시면 이 유형 세 가지 중에 독해 그리고 업법에 해당하는 단문형 문제 그리고 대화체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사실 공무원 영어를 비교해 보시면 대화형 문제가 주로 생활영어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됐습니다만 게리 업무에 관련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각각 대화형, 단문형, 장문형 문제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형 문항 예시입니다. 자 문제만 읽어봅시다. 이 다음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체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빈칸이 들어가 있고 앞 뒤에 나오는 맥락에 따라서 들어갈 올바른 말을 고르는 것.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빈칸 없이 주르륵 이렇게 대화문이 나왔는데 그 대화문에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혹은 B의 말에 이어질 A의 대답은 혹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A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 등등이요. 자 이렇게 대화문을 파악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가 될 건데 보시면 이렇게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상황이다 라고 한정을 해주죠. 즉 생활영어에 계리 업무를 집어넣어서 복합적으로 출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문형 유형도 볼까요? 단문형을 수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수거형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도 보시면 EMS 기표지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대면 업무를 주로 하는 계리직의 특성이 잘 반영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계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도 어휘를 알아야 되고요. 또 동의여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업법 지식도 동사자리니까 필요하겠고요. 자 이것도 역시 계리 업무가 반영된 생활영어에서 추출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해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답까지 자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테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Dear Customers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고객들에게 보내는 안내 서신입니다. 자 독해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쵸? 분명히 서신이니까 주제가 있는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생활영어가 반영된 독해 문제의 경우에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목적이나 주로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요. 뒤에 문제하고 답 봅시다. 영어로 쓰여져 있죠.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쉽다라고 하면 이거 다 한국말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문제를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 다 문제도 영어로 나오고 보기까지 영어로 나오면 사실 이게 자체가 어렵지 않더라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형 중에서 독해 문제에 들어가는 시간 투자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이고 고득점을 하시려면 독해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제 자체는 계리 업무가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계리직과 또 자주 사용을 하는 업무르다 보니까 생활영어가 반영된 독해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됐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정답을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유형은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풀 수 있는 흔한 유형이지만 여기에다가 실무 업무를 더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는 계리직 특화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래야 합격을 하니까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과 난이도 범위 그리고 기간상을 제가 표로 하나 딱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즉 고득점으로 가시려면 조기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학습 기간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학습 기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자 학습 범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드릴게요. 먼저 대화형, 수거형, 독해형이라고 예시를 줬으니까 이렇게 나눠봤어요. 공부하는 범위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대화체의 문제는 업무 상황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어휘를 위주로 보시면 문제 파악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이 길더라도 난이도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되어 있고요. 기본 득점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려면 여기부터 대화형부터 공부를 하시면 점수가 사실 영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 오르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지지부진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씩 증가해 나가겠죠. 그래서 대화형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사실 이 대화형 문제와 수거형 문제를 같이 풀려면 어휘도 알아야 되고 약간의 업법도 아시면 좋아요. 우리가 두 번째 수거형 문제를 풀려면 업법 지식도 조금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고득점을 위해서 독해 공부를 하시려면 업법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독해, 구문 독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공부를 하실 내용을 봐서 그래서 어휘가 어느 정도 되시면 우리가 필요한 거, 업법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개리직에서 주로 쓰게 될 업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수거형 문제와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히 기간이 이렇게 갈수록 우리가 학습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기본 득점은 여기서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득점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실 건데 학습량도 당연히 조금은 더 증가되어 있겠죠. 여기에다가 얹으니까요. 독해는요. 관련 지문을 독해하셔야 됩니다. 독해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개리 업무가 아닌 일반 수능이나 일행 공부를 하신다면 이 개리직에 특화된 지문을 보실 수가 없어서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이고 그러면 확실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개리직에 특화된 이 업무를 반영한 독해를 많이 풀어보셔야 하고 분석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 잘 푸시려면 문제를 빠르게 정답을 캐치하실 수 있는 문풀법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수업상에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문풀법이 뭐냐 하면 독해 유형별 대응법이에요. 어떤 문제는 여기 부분에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고 또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정답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이렇게 봐야 빠르게 풀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학습하는 게 바로 문풀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득점까지 학습 범위 증가하는 것 그리고 학습 기간별로 여러분들의 플랜을 짜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교재도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기 순서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공감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셔야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100번 봐서 뭐합니까? 그죠? 개리 업무가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개리직에 특화된 영어를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끼고 점수도 잘 얻는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감영어는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설명도 많이 들어가고 부가자료도 많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걸 그대로 내가 응용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문제 점수를 올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법이고요. 세 번째로요. 다양한 부가자료를 여러분께 제공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디오로 읽어드리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별로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추가 학습 자료라든가 아니면 단어장 같은 것들은 자료실에서 여러분들께 혹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배운 것을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수준별로 기간별로 학습하는 내용이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들은 학습 전략에 따라서 학습 가이드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그 수준별로 기간별에 따라서 여러분께 학습 코칭을 밀착해서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에 따르면 합격까지 아주 수월하게 달려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꼭 합격하시는 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디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